아하éis.. unfamiliar.. 왜그래? 무슨 일이야? 아가씨.. 침을 왜이렇게 질질 흘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침을 왜 흘리는 건데요? 双 dipit 갑자기 안물이 있어! 안 cir lam TD 드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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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야 니가 못되게 와가지 말고 안녕 인상되지 말고 안녕 안녕 꼬꼬 꺅 안녕하세요 더는 하네요 으으 어구 이게 무슨소리야 이게 무슨소리야 ㅋㅋㅋ 오오오오오오.... 왜이렇게 무슨 소리야? ие어떤 왜이렇게 무슨 소리야? 야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문자 피아이 어쩌나? 하냐? 괜찮아? 하냐? 괜찮아? 뿌파 하니야, 엄마랑 하니는 좋은 친구지? 응! 엄마랑 하니는 좋은 친구잖아, 그렇지? 한숨 쉬지 말고, 엄마랑 하니는 좋은 친구야 응! 맞아, 맞아! 하니, 여기 의자에 놔주세요. 하니야, 너 의자에 가도 된대, 아빠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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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금산! 하이, 금산! 하이, 금산! 하이, 금산! 우와! 남동남동님에게 천원을 줬어요! 오, 혜연! 우와! 하이, 금산! 하이, 금산! 왜 그러해? 어? 오빠가 안 쳐줘! 나 너무 기운이 없다! 하이, 금산! 하이, 금산! 하니야! 꼭 방송 중이었구나 엄마랑 떨어지는 거 좋아? 하니야 엄마랑 떨어지는 게 좋으면 입을 오물오물 해봐봐 갑자기 입을 꼭 닫았어 하니도 방송 퇴직이거든 봤지 방금? 방금 봤지? 하니 방송만 보고 있는 거? 화면 보고 있는 거 봤어? 못 봤어? 봤냐고요? 못 봤냐고요? 하니는 역회를 해야 돼요 하니 보고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하니 화면만 보는 거 봤죠? 네 봤어요 하니는 역회를 해야 돼요 하니 공유